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장 엄태준입니다. 대학입학 수능시험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수능준비에 어려움이 참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은 수험생 자녀분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다 잘될 거야 할 수 있다 라는 말로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 떨리고 걱정되는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생각의 힘은 매우 강력해서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자신을 상상하면서 수능일까지 남은 시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며 수능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이천시는 언제나 멋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